당연한 거 아니야 난 항상 네 생각만 하잖아 여기는 폴룩스 여기는 폴룩스 전화받았습... 어랍수? 저기 화면 안 보이거든요? 스피카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누구야? 어? 안녕...하세요? 아니, 이게 아니라...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정체를 밝히시지 아 기억났다 아침 대바람부터 끝자락 저택을 발칵 뒤집은 그 사람! 내가 고지곳대로 믿을 줄 알아요? 우선 화면 설정 좀 제대로 해봐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... 야호! 나야 폴! 여기 스피카도 같이 있어!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지? 다... 다짜고짜 전화부터 거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... 무슨 일인데요? 그런 거라면 직접 전화하지 왜 번거롭게... 아무튼... 뭔데요? 엥? 이렇게 느닷없이 위헌실로 집합? 내가 지금 어디인 줄 알고... 하긴... 우리 마법사님들한테는 방법이 다 있죠...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! 다들 나보다 늦기만 해봐! 항상 지인цу 한번 더 화면하고 놀아줍니다! 한국국토정보공정